자 오늘 폴아웃 이어서 하겠습니다 3일 연속인데 안질리냐고? 30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본으론 그래 치치야 이거 제가 어제 바퀴벌레 고기 먹으면 저 돼지 캐릭터로 바꾼다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엔 먹었습니다 어쩔 수 없더라구요 안 먹을 수가 없겠더라구요 먹으니까 편하더라구 아직 돼지 캐릭터로 바꾸려면 다이아몬드 시티인가 어딘가 가야된대 그래갖고 아직 못 바꿨어 다이아몬드 시티는 다 깨졌고 다이아몬드 시티는 다 깨졌고 이것만 하나 남았네 다이아몬드 시티로 향하세요 이거 내가 완전히 미닛맨이 된다고 너네 도와준다고 확정 지어줘야지 다음 사람들 어딨는지 알려주는 건가 그럴려나 다이아몬드 시티 여기네 다이아몬드 시티 여기네 한번 다이아몬드 시티 가는 길에 또 뭐 있는지 한번 또 슬슬 둘러보면서 다녀봅시다 가보자고 아 아 나 동료 더 모집하고 싶은데 안되나? 아직까지도 동료 더 모집 안되는 거예요? 나 이런 한량들 다 데려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갑네 잘 줄 알아요 lad한은 게임 룸 룸 다 가져가자 이거 일단 오 정제등물 10개나 있네 좋구만 음 다이아몬드 시티부터 동료 새로운 mpc들 생겨요 좋습니다 오늘은 다이아몬드 시티를 가보자고 그래도 나 이미 두 명이나 끌고 다닌다 두 명? 두 두 종 그리고 핵 얻었어 펜맨 무기 얻었습니다 요리할 수 있는 거 있나? 요리 안되네 아 요리 궁금한 거 타토가 효율이 좋다 그랬는데 먹어본 적이 없네 타토 49개 방사능 5 그닥? 그닥인데? 49개나 있는데 별론데 뭐야? 뭐 문 여는 소리가 나냐? 들어가는 집이야? 어머 오예 털어야지 털어야지 크으으으 좋구만 오 금고 안열려 자고 가자 냉장고 위에 빈 캔이 있었던 거 같다고요? 아 휴가밤 휴가밤 됐스 나가자 아 이쁘다 맵 이뻐 역시 저 아이템 박스 아니냐? 저 아이템 박스 아니냐? 저 아이템 박스 아니냐? 굿 굿 펄하우스 세계관은 항상 느끼는데 핵을 얼마나 실용적으로 썼으면 소형차 엔진으로도 쓰냐고? 흠 흠 흠 흠 흠 흠 근데 그렇게 발달한 새끼들이 흠 핵전쟁으로 모든 걸 흠 없앴다는 게 개멍청한 거지 강한 거라고? 뭐 난 아직 정확한 스토리는 몰라 쟤는 흠 흠 흠 흠 크으으으으응 흠 아 빨리 mpc들 모아서 K 조폭 만들고 싶다 시발 흠 아 동료 좀만 더 많으면 나 진짜 다 쓸고 다니겠는데 음 하세가와 좀 안들어갖고 개탐난다 여기도 정착지인가? 괜찮아보이는데 아 저 동료수 모드는 설치해가지고 15명까지 고용이 가능합니다 다른거는 설치 안했는데 그거 하나 설치했어요 저기는 누가 봐도 무슨 그지? 기지같이 생겼다 가볼까? 잠깐만 여기 거기 아닌가? 내가 어 아닌데? 가보자 티켓 채굴지? 뭐야 없어 뭐가 응? 방금 앞에 누가 있었던거 같은데 뭐하는 새끼지 저거 설리 마티스 적 아니네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돈을 벌 수 있다고? 어떻게 도와요? 아니 진짜 말이예요 아 파이프 수리하라고 물 속에 들어가라고? 이 미친 방사는 개쩌는 이 세계관에서? 이걸 물에 들어가라고? 돈을 요구하게 하시면은 보상이 늘어난다고? 오예 새로운 희귀얼굴 문신을 새길 수 있습니다 씨발 좋은거 아니었잖아 아 어 뭐야 이거 왜이래 에? 텍스처가 깨졌는데 여기? 에? 아닌가? 어? 어어 안 돼요 큰일났네 어디 갔다오면 고쳐져요? 아 아 아 여기 버그가 원래있는 곳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고 하면 되는건가요 게임을? ㅎㅎ ㅎㅎ 하하하하 아 이걸 고치는 모드가 있어요? 지랄 하하하하 그러면은 베데스다에서 고쳐주는 버그는 무슨 버그에요? 식량 멈춰 오 이게 뭐야 오 아니 레인저 머스킷? 이게 뭐야 갑자기 여기서? 에? 세 발 장전 되잖아? 이야 파리한테서 전설팸 먹었네 개쩌네 뭐 이거 어쩔 수 없나봐 그냥 해야되나봐 가다가 근데 맵 팍 꺼지면 어떡하지 그게 걱정이네 뭐가 올라오고 있는건가? 올라오네요 잠깐만 나 이거 뭐 잠수복같은걸 입어야되는거 아닌가? 기다려봐 저기 뭔가 아악 안보여 라드엑스를 먹으면 방사능 저항이라 그랬지 하나 했고 와 얘네 진짜 게임 잘만들었다 야 이거 봐 하하하하하 야 나 진짜 정말 짱이네 이거 이거 이건 또 뭐야 어 잠깐만 아 시발 캐릭터가 꼈잖아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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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아우 다행이다 아이 잠시만 이게 나가는 길이 아니야? 아 1인칭으로 보니까 있네요 길이 스키 아우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아우 놀래라 펌프 끝에 있는 스위치 이건가 잠깐만 아, 깨딴딴하네. 야, 의문의 남자 미친. 아, 개좋네. 의문의 남자. 더 있어? 에이, 50원. 뭐 어쨌든 바보 터져가지고 퀘스트에 바보 터져서 경험치 너무 많이 받음. 바보이길 잘했다. 저는 이제 지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치명타 피해량 50% 증가라. 네잎클로버 하지 뭐. 네잎클로버 할게요. 아니야. 더 할만한거 없나? 아, 돈 많이 나오는거 은근히 쏠쏠해 이거? 더 많은 병뚜껑? 음... 음... 이재이 1밖에 안되는데 이거 올리자구? 수색군 할래. 수색군 하자. 나 지금 탄 많이 부족하니까. 아, 나 진짜. 알트키로 퍽 최종단계에 어떤게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아, 그러네. 오, 그러면은. 야. 나 이 마지막 운. 이거 의문의 사나이도. 더 자주 나타난다고. 똑똑한 바보는? 음... 치명타 피해량 2.5배. 도탄. 음... 동료 관련으로 퍽 찍는거요? 아... 그런건 어디있니? 마을 대표 이건가? 매력. 오, 멀건온. 어? 괜찮은데? 야.. 괜찮다. 하하하. 나쁘지 않은데요? 어... 포켓몬 마스터 괜찮은데요? 어? 기다려. 이 진정이 된다는 게 뭔 말이지? 티이밍 된다는 건 아니겠죠? 음... 적대가 풀려요 야 이거 사냥개는 괜찮다 내 강아지 물고 있는다는 거 아니야? 그치? 괜찮네 이거 이거 하나 찍어봐야겠다 신난다 나 간다 잘 지내라 방사능이 많이 찼네 이게 50원 받고 할 일은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물 빠졌다구요? 나중에 다시 들려보지 뭐 아 나 요즘에 그... 어? 새끼들은 저거 프레드 NG G1 이 새끼들 뭔가 적대 표시는 안 뜨는데 왜 뭐하는 새끼들이지? 가보자 안녕하세요 저기... 지나가는...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죠? 멘티 튜 튜 튜 친구들이 누구지? 인스튜 튜 신스를 죽이기 아... 아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이거 저장하자고? 아 대화 중에도 저장이 되는구나 신기하다 그냥 글을 좀 놔줘 어차피 동의였다며 아 이렇게까지 얘기할 마음은 없었는데 아 지발 이렇게까지 할 마음은 없었다고 아 아 의문의 사나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인스튜 튜 튜 밖에서 만난 사람들과 친절한 분들이었어 그러니 아 나에게 지불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나에게 지불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너가 왜 싫어하냐 이걸? 미친 기계 따위가 아 아 아 아 그나저나 딱히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죽여버렸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멀리 가버렸잖아 아니면 로드에서 다른 선택지도 한번 구경해 아 그냥 가자 이 또한 선택이다 벙커 힐 왜 그걸 왜 가는데 유일한 친구들이었어 벙커 일로 가면 무슨일이 일어나는거지 나간다 나중에 보자 아이고 엄한 애들만 죽였네 야 뭐 이렇게 세냐 뭐 이렇게 말하는거야 뭐 이런거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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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쟤 왜 안죽냐? 쟤 뭐야 이거 아으씨 라드로치 극혐이구만 위험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섭다구요 다이아몬드시티 꽤 멀구만 음 저장해야지 음 이쪽이다 저기 내가 어제 한 따까리 했던 곳이잖아 다 죽였다고 저기 있던 놈들 음 거의 다 죽였을걸? 파워하버? 걔 죽였지? 에휴 걔 죽은지가 언젠데 왜 왜 뭐 있어 여기? 왜그래 오 내꺼다 아이씨발 이럴씨 내놔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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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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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한심하게 쳐다보는 것 같지 왜 진짜 딱 한 번만 더 도전하고 갈게 알았지? 딱 진짜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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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찐막 한 번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진짜 한 번만 더? 아이씨 아이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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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오면 다시 하지 뭐 아 아 구경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됐네 한 번만 더? 아이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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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여기 어디야? 슈퍼 두퍼마트 오케이 기억한다 슈퍼두퍼마트 슈퍼두퍼마트는 여기잖아 아 아 나 오늘 다이아몬드 시티 가야돼요 아 나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또 뭐해요 여기 또 아 앵기지마 잠시만 멜론이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있네 초보자 잠금해제? 뭔가 머리핀 하나가 불량이었던 것 같은데 나가 뭘 여기를 들어오냐? 징그러운 놈 광산란 레이저 머스킷 라드엑스 라드엑스 미닛맨 미닛맨이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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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stainable 아이고 ose 말 cast 아 크아 먹을거 많다 여긴 뭐야 음 이렇게 나가는 길 어? 행상인 거래시 더 나은 가격? 나이스 너무 좋구요 여기 이런데 잡지 꽂혀있으면 잘 살펴봐야겠네 아니야 일어나 지말고 아이고 가라 이야 쩐다 사냥개 이야 물고 늘어지는 거 개쩌네 이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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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거 왜 만들어 놓은 거야 게임이나 잘 만들지 여우 어리핀이 하나씩 불량이 들어 있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깜짝 상자만 먹었다고요? 어? 내용물은 또 따로 있어요? 아 방금 먹었어야죠? 어? 아 그래요? 전쟁 전 화폐 전쟁 전 화폐 전쟁 전 화폐 안 돼 안 돼 생활 잡지가 타버렸어 근데 이런 뭔가 마트 털고 있으니까 마셨니? 되게 세븐데이지 하는 느낌 난다 잡지 털고 막 마트 털고 이러니까 막 되게 세븐데이지 하는 느낌 나네 진짜 버그 쩐다 예스 아니 저 새끼 해 그거 안 되더라구요 어 금고가 해제됐다고? 너니? 하하하하 어 어 여호 쇼핑 끝 한바퀴 돌았네 선반에 있는 것도 다 털어주고 다 털었나요? 뭐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게 있네? 뭐야 뭐야 하 얘네들 진짜 미친놈 맞긴 맞다 그냥 슈퍼에도 이렇게 뭘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어? 화학실험대? 전투 도중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화학실험대는 처음 보는거 같은데?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 안되겠다 나 진짜 빨리 다이아몬드 시티 가가지고 아 머리좀 좋은 놈 하나 고용해와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이거 난 너무 무식해 나 지금 이것땐 못먹는 아이템이 몇개예요 지금 지금 너무 아쉽구만 저장하자 어? 해군 선장의 모자? 못참아 따단 따단 개멋있쥬 아 미안 먼저 쳤다고 쳤는디 에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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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박이지 않냐 하 진짜 이 게임 함부로 여기 다 털었단 소리 하면 안 돼 이 게임 진짜 경솔한 발언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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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직도 못써? 아 책상이구나 아 화학작업대 어디갔어? 여기 있다 아 아 아 드디어 크으으 응? 일정 확률로 대상이 죽을때 거대 파리를 소환한다고? 이게 뭐야 야 모든 방사능을 제거하고 모든 중독을 치료한다고? 크으 스팀팩 만들 수 있다 우와 바보야 상쾌한 음료는 하나 만들어놔야겠다 진짜 진짜 언제 쓸지 모르지만 로봇 수리 키트도 몇개 만들어놓고 곰덫 곰덫 곰덫도 몇개 DLC 전부 다 깔았어요 그래서 뭐 이거 얘 내가 막 그 뭐야 커막 할 수 있다던데? 이 로봇? 응 나중에 해볼라고? 오 나이스 핵융합 코어라니 여기서 개쩐다 개쩐다 아 근데 왜 내려가는 길이 있는거야 나 빨리 다이아몬드 시티가서 동료 얻어야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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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내가 잘못한거에요? 뭘 친거야? 라니 내 잘못이야? 하하 암튼 내 잘못이에요? 해명해달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작업관리자가 안 띄워지는데 어떻게 작업관리자로 거 어? 빠르게 하라구요? 주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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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행동 어느 소리 어느 기물 데미지 받으면 일정확렬로 바닐라 상태도 CDT가 CDD가 나요 이건 배드스타 게임 전통임 보통 그런걸 전통이라고 하나? 그 설정중에 자동 저장 그런게 있나? 다행히 오! 핵융합포어! 그리고 또 뭘 리액션 해야되지? 내가 여기 어디 들어갔다가 싸움 나지 않았냐 아까? 아우씨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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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많아? 짜증나게 이거 다 마트 손님이었겠지? 이 장소 반드시 전력 공급을 해야될거 같다고? 왜지? 발광 조준 중량화 사냥용 초총 조쉬? 아 얘도 위닛맨이었네? 헐 그러게 전력 공급하면 뭐가 되나? 이게 열리나보다 와아 그러네 이게 열리나보다 아 아 아 잠시만 전력 공급? 내가 설마 아까 그 뽑아낸것 때문에 그런가? 그냥 어둡다고 한 소리일 수도 있어? 아 아 동료 15마리 데리고는 탐험 절대 못하겠다 이게 내가 폴아웃을 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3일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저장으로 쓴맛을 보고 나야지 저장을 열심히 해 무슨 말인지 알죠? 오늘은 이제 한번 당했어 이제 저장 잘할거야 한번 당해야 저장해 그때부터 한번 당해야 저장해 그때부터 여기가 조시였고 여기가 조시였고 여기가 조시였고 파밍 다했나? 하아 나와 진짜 밀고 싶지 않아 와 이 마트 근데 길 진짜 어지럽네요 와 이 마트 근데 길 진짜 어지럽네요 나 지하로 내려가는 길을 못찾겠네 나 지하로 내려가는 길을 못찾겠네 여기였나? 여깄다 아 아 뭐야 나가는거네? 나가자 여깄다 그가 아니네 단말기도 있고 엠마 엠마? 얘도 위닛맨이네 와 인기 모드 중에 하나가 동료가 길을 비켜주는 모드가 있다는건 내가 안밀쳐도 지가 알아서 갈라지는 모드가 있다는겁니까? 있다 오.,. 팔, 팔, 팔ái, 팔 sudah 오오 신기한 모드가 있네 중절모? 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 가 5 5 5 신기한 모드가 있네 중절모 아 5 다이아몬드시티 다이아몬드시티 날 그냥 보내주세요 제발 제 호기심을 자극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절 그냥 다이아몬드시티로 보내주세요 제발 제발 다이아몬드시티 엠마 어 조시 죽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콩코드에 도착했다는 말은 쟤네들은 좋은 미니맨이었네 맞지 아 그 우리 그 마을에 있는 그 미니맨이랑 똑같은 약간 좋은 애들이었네 가는 길에 죽었네 음 오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네 군용 주파수가 들린다고 케임브리지 경찰서로 가세요? 아 기다려봐요 갈게요 내가 또 내가 아니면 누가 가겠어 내가 가야지 나 똑똑한 바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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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기에서 지원요청 온거 같은데 제가 지원요청을 왔어요 으악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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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언제부터 싸우고 있었냐? 아야 야 너 괜찮냐? 너 어차피 내가 수리 안해줘도 일어날거잖아 일어나 이 새끼야 내려오실? 내려오실? 으악 아 지뢰 엿갔네 오오 오!